여기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코엑스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생물약제약 별류체인을 포관하며 바이오제약 전시회 바이오 플러스 인터팩스 코리아가 열렸습니다. 해당 전시회에서는 글로벌 바이오 제약 산업 전문가들이 모여 제품 전시 및 시연을 하며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날 테스토 코리아는 바이오 제약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효율적인 품질 관리를 지원하는 중앙 모니터링 시스템 테스토 사베리스원을 많은 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테스토 코리아 솔루션팀의 권중범 세일즈 매니저에게 테스토 사베리스원에 대해 전문적인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테스토 코리아 솔루션팀의 세일즈 매니저 권중범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바이오 인터팩스에서는 테스토 코리아 제품 중에 제약 바이오 산업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사베리스원에 대해서 제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테스토 사베리스원은 다양한 산업의 품질 관리를 위한 중앙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온도, 습도, 차압, CO2 등과 같은 환경 직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솔루션입니다. 여기에 있는 기기들이 데이터 로고 모듈입니다. 데이터 로고 모듈에 온도, 습도, 프로브를 연결합니다. 프로브의 센서가 측정한 환경 직조 값이 여기에 있는 데이터 로고 모듈에 1차적으로 저장됩니다. 1차적으로 저장된 데이터들은 통신 모듈을 통해 베이스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베이스에 기록된 데이터들을 사용자들이 테스토 사베리스원 전용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PC에서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 로고를 통해서 기록된 수많은 데이터들을 사용자들이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디지털 솔루션입니다. 와이파이, 랜이 끊길 경우 센서, 데이터 로고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가 정상화가 되면 데이터를 소프트웨어로 전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온습도가 이탈하면 소프트웨어 알림, SMS 알림 등의 설정으로 담당자가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스토 사베리스원은 한 개의 베이스당 700대의 데이터 로고를 연결할 수 있고 총 3천 채널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천 채널을 사용하기 때문에 큰 규모의 사업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측정 주기는 와이파이로 했을 시 1분 측정이 가능하고 랜을 사용했을 시 5초 단위로 측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테스토 사베리스원은 온습도 이외에도 4에서 20mm 광패어에 전류 신호를 통해서 트랜스미터를 연결을 하면 CO2라던지 다양한 센서들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테스토 사베리스원은 CFR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밸리데이션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테스토 사베리스원의 CFR 소프트웨어는 감사 추적, 전자 서명, 사용자 권한 등이 부여될 수 있도록 탑재된 소프트웨어입니다. 메인 PC 한 대에서 조작, 설정이 가능하고 4대의 뷰어 PC를 통해서 총 5대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테스토 사베리스원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로거, 베이스, 소프트웨어에서 백업이 가능하고 수동으로 백업 기능이 가능하게 됩니다. 테스토 사베리스원은 제약 과유에 사용을 하고 있지만 반도체, 석유화학 등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테스토 사베리스원은 전세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식품, 실험 박물관, 의료, 제조업, 온실, 냉장, 냉동 산업 분야 등 온습도를 비롯한 여러 환경 지표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 곳이라면 테스토 사베리스원을 꼭 경험해보세요.